어머, 떨어진다 아, 영상 신발 벗어서 어디에 드셨어요? 밑에 위험해 신발 그거 벌금 내니까 조심하세요 벌금을 왜 내요? 신으면 벌금 낸다니까요 고생합니다 이거 단면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신호가 없었다던데 준상희의 선수 따라하기 어때요? 어? 나쁘지 않다 준상희의 선수 따라하기 한 번 할까? 보이세요? 이거 앉아야 돼 왜 이렇게 웃기해? 친중이 있어? 이제 이거 알아 이제 진짜 못할까? 나도 춤을 춰 너 볼까? 너 볼까? 너 볼까? 너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내는 힘이 좋아해 내는 힘이 좋아해 내는 힘이 좋아해 나PERIanza 내는 힘이 좋아해 괜찮아 높음 촬영 시작된 점이 된다면? 잠시만. 프리뷰 까먹었어. 잠시만요. 이게 왜 그렇게 나오지? 맞아. 아 힐스 너무 안 돼. 근데 위험요소가 진짜 많은 기술밖에 없다. 보니까. 아 지금 누가 노래 좀 틀어줄 수 있나요? 되게 아슬아슬한 기술들이 많네. 근데 형 하나 출수하면 시간 놓으면 돼. 그럼 누가 노래 좀. 이게 원래 내션노래잖아. 응. 응. 그 프리로 뭐 이렇게. 내션노래. 아. 어어. 이게 문제가 약간 이제 이걸 하루만에 적응을 할 수 있는지가. 응. 이렇게. 오케이 이거야. 오케이 이거야. 나이스. 오케이 이거야. 나이스. 아 지금 편안해 많이 편안해요. 싱가포르. 다행이다. 방법을 찾았어. 오케이. 계속. 이렇게 건 다음에. 이렇게. 이거 맞을 것 같아. 아니 콜리야. 아아. 야 우리. 잠깐만 노래 왜 이래. 이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노래가. 약간 이게 노래 앱이 이상해. 갑자기. 어쩔 땐 한 번에 딱 틀어지는데 어쩔 땐 갑자기 막. 네. 이상한데 터치는. 몇 번 cứ. 4. 2. 5. 5. 5. 5. 6. 5. 5. 6.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소녀 surely 1, 2차 1, 2차 선수 시야 우리가 1 우리가 Chee 문제는 59.34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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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2화 더 dwarven 9화 2화 사진 10화 10화 2화 4화 10화 그 문제 이게 제일 빠르지 10화 1화 1화 아 진짜 2화 아 너무 좋아요